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데일리온 서영호 전문가입니다. 자, 신대가를 통해서 벌써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드린지가 오늘이 8강째입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기초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나하나씩 좀 배워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은 이제 기회가 설수로 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은 준비가 된 자만이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대가의 서영호 전문가의 강의를 차분히 따라오신다라면 이번 시장에서의 기회를 함께 잡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을 보시면 지난주에 좀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자죠. 오늘자 기준으로 살펴본다라면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상승마감하는 이런 시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보통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이 상승을 해도 하락하고 미국 시장이 하락할 때는 같이 하락하는 이런 적들이 정말 많아서 속상하셨던 적이 많으셨을 텐데요. 이제는 확실히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한국 시장에 있어서 투자하기가 좀 더 수월해지는 장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뭐 금리는 인상 기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로나 이전에 유동성이 많았던 시장을 좀 생각하셨다라면 상당히 좀 잘못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업종별 순환매를 좀 노력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들을 잘 세워보시면서 공부를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보기와 저와 소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노란톡에 들어와 보시면 저와 함께 좀 소통을 해보실 수 있을 텐데요. 밑에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참여코드는 3258 또는 문자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만 입력하셔서 보내주시면 노란톡에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또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일이죠. 내일 장중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되는데요. 내일 시장에서 일단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대량 거래와 장대양봉 그리고 대량 거래와 윗고리를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토대로 우리가 종목을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고 실전에서 종목을 어떻게 공략하는지에 대한 흐름들을 좀 체크해 나가볼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보시기도 좋을 것 같고요. 참여 안내 방법은 일단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자막을 통해서 참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8강 한번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8강의 주제는 기술적 분석의 끝판왕이라고 정해봤고요. 소재 소재로서는 일목균형표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일목균형표는 사실 보조지표 중에 대표적인 보조지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아시아, 즉 일본에서 만들어진 보조지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대부분의 보조지표는 금융이 서양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영국이나 미국에서 제약이 된 경우가 있지만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제작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아시아 시장에서 좀 많이 활용이 되는 보조지표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목균형표를 전부 이해하려면 일목사님이 만든 책을 8권짜리를 읽어야 되고 이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너무나도 잘 돼 있죠. MTS나 HTS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 있고 굳이 이해하지 않더라도 내가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만 있는다면 얼마든지 좀 쉽게 활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번 강의를 통해서 다음 강의를 또 두 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목균형표를 배워보시고 실전에서 활용하는 방법까지 좀 배워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번 서양원의 주식바이블을 진행하면서 가장 강조해드리는 것은 거래량하고 단기 매매 방법이죠. 여기에 접목을 해서 일목균형표까지 더해서 활용을 하신다면 훨씬 더 확률을 높여나가실 수 있는 전략이 가능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기대를 해주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보조지표를 많이 사용하는 트레이더는 아니에요. 그런데 기동평균선과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정도는 시장을 볼 때나 종목을 공략할 때 참고를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기가 쉽다. 그리고 위치를 파악하는 데 쉽다는 점들의 장점이 있으니까 이 점을 기대해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인 강의를 들어가기 이전에 또 좋은 소식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공부 차원에서도 한번 또 처음 보신 분들도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8강까지 오면서 기초강의를 시작을 해서 우리가 빌드업을 계속 해나갔고 그 다음에 결국엔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배운 것이 거래량을 활용한 장대양봉. 이거를 먼저 배웠죠. 장대양봉과 거래량을 활용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윗고리를 활용하는 방법. 요새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도 종목을 샘플링을 하셔서 이런 종목도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시는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실 내가 이해만 했다고 해서 그걸 실전에서 적용을 하고 실제 매매에 활용하는 것은 또 별개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수익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표적인 종목이 인성정보라고 들 수 있겠죠.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윗고리를 달렸을 때 보시면 이 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이 자리를 활용해서 단기 시세를 노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성정보를 한번 리뷰를 했습니다. 이런 상승세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노란톡에서도 함께 진행을 해봤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장대항봉과 윗고리 패턴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자리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세요. 라고까지도 알려드렸는데 이런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리면서 리뷰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윗고리가 달리긴 했지만 고점을 넘어갔고 윗고리 패턴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몸통이 길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거래량과 장대항봉 기준의 매매를 방법을 가지고 마디를 공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투매가 나오는 자리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를 하시면 다시 한번 단기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역시나 예상해드린 대로 다음날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기준으로 14%의 흐름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 기준으로 14% 흐름이 나왔고 여기서 보시면 한 번 수익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한번 또 공략할 수 있다라는 점이 수익으로 좀 극대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높여나가고 상단이 수렴되는 자리 패턴 그 다음에 윗고리와 거래량을 동반한 기법 공략 그 다음에 다시 장대항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장대항봉에서 마디의 흐름을 잡아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눌릴봉이 나오는 자리에서 공략 가능하냐 지금 여기서부터는 초보자 분들도 좀 조심하실 필요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좀 더 눌리는 자리 즉 디지라인 때까지 형성되는 자리면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는 있겠습니다만 이 자세한 부분들은 제가 또 노란톡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인성정보가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졌고 실전에서 우리가 이 신대가를 통해서 배운 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가 까지도 배워볼 수 있는 좋은 종목이 샘플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제가 결과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흘러가는 흐름들 물론 이렇게 흘러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손절가를 잡는 방법도 말씀을 드렸죠. 중심각이 깨지는 자리 그런 식의 우리가 기술을 잡고 기법으로 잡고 간다는 것이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또 있죠. 지금 보시면 굿머니세븐에서 제가 이제 아침에 서용원의 주력 종목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YBM넷을 소개해드렸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2월 2일자에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그 자리가 어디냐? 이 자리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제가 방송에서 YBM넷을 교육 컨텐츠 관련된 종목 정부가 디지털 기반으로 교육체제를 전환한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기 상승에 따른 매물 소화 분할 매수로 전략이 유하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죠. 그냥 이 방송만 보신 분들은 그 기법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기술적 분석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신대가를 통해서 저와 함께 대량 거래량과 윗고리에 대한 패턴을 배우신 분들은 딱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보시면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고 이제 상승세가 이어졌다가 윗고리가 달린 모습들 그러면 이 하단 조정자리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 관점 바로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들이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때부터 상승이 나오고 이 날이 여러분들 오늘입니다. 오늘이 결국에는 정고점을 넘어가는 흐름들까지도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4,300원에서 5,480원 사이까지 상당히 큰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물론 매도는 이 자리에서 대야죠. 4,700원, 750원 이상건부터는 매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윗고리를 넘어가는 경우는 흔치 않다. 하지만 이게 테마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훨씬 더 강력하게 이어진 모습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움직임들 하지만 이게 지금 제가 장중에 스캔을 해놓은 건데 종가 기준으로 꼬리가 달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꼬리를 또 이용한 매매가 가능한 자리가 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는 거다라는 것을 배워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기법의 장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손절가가 짧고 익절가가 길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쉽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서 5대5로 수익이 나고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손실은 짧게 나고 수익은 극대화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계좌의 상승률을 만들어내기 훨씬 더 수월하다는 점들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YBMNET 사실 지금 인성정보와 YBMNET은 업종의 공통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업종을 선정해서 기법으로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흐름들이 이제 차트에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우리가 다른 업종이지만 똑같은 기법을 가지고 종목을 공략하니까 동일하게 수익이 나타나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두 가지의 기법을 크게 알려드렸습니다만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하시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다양한 전문가 분들께서 소개해주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일단은 원칙적인 매매 원칙적이지 못한 단타 매매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되고 나만의 무기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어차피 이 시장에서 움직이는 전체 종목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든 것을 골라서 매매를 한다면 그만한 무기로 갖고 있다더라도 두 개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제가 또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를 해드리고 종목도 함께 또 공략을 해볼 거니까 내일 또 온라인 공개 방송에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단에 QR코드 참여 QR코드가 나오고 있죠. 노란 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주소를 보내드릴 거니까 3258번 입력하셔서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고 또는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날 제가 아침 7시에 소개를 해드린 종목이고요. 또 한 가지를 볼 수 있을 텐데 마감입니다. 장시작전과 마감의 흐름인데요. 이 종목을 보시면 우리가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는 종목입니다. 서영훈의 마감 전략에서 2월 2일자 다 같은 날이고요. 오늘도 상승이 나온다도 같은 날입니다. 뭐 두 종목이 같은 테마는 아니죠. 그렇지만 SM 라이프 디자인도 제가 2월 2일자에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이슈는 그렇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인수 얘기가 좀 있으면서 매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장대양봉, 마디 흐름의 상승세, 그 다음 마디 흐름의 거래량이 제가 캡처가 안 됐습니다. 거래량이 또 감소하는 모습대로 보여줘서 실질적으로 제가 노란톡에서는 이 자리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상승세가 강하게 이어지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2535원에서부터 3060원까지 20.75% 수익률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무수히 많이 공략을 한다면 또 우리가 매매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그 기법에 해당되는 종목을 선정을 해서 그런 종목들은 하루에 한두 종목 정도는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거고 제가 지난주에 강의를 해드렸듯이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A, B, C라는 종목을 샀으면 계속 D, E 이렇게 늘려나가지 마시고 A라는 종목을 수익 실현하고 다시 새로운 종목을 편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포트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단기 매매도 그런 식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란톡에서 활용됩니다. 제가 사실 알려드릴 수 있는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창구가 노란톡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방송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 있는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당연히 다시 보기를 통해서 공부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일관부터 차근차근히 따라오신다라면 얼마든지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 항상 특별한 것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한 것에서 끌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모르는 새로운 게 있을 거라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그것을 내가 제대로 시장에 적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칙을 제대로 확고하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원칙은 단순화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공략해드린 종목들은 대부분 단순하게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나 지금 계속 보고 오셨던 분들이 아니라 새로 보신 분들이라도 다시 보기를 통해서 꼭 공부를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률들을 만드실 수 있는 기회들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린 게 아니죠. 대부분 한 3일, 4일 이 정도에서 수익이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매매를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한번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울 것은요. 일목균형표죠. 그런데 일목균형표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더해서 일목균형표까지 활용을 하신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매매를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일목균형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2강에 걸쳐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 기초부터 시작해서 활용까지 좀 해보는 시간 좀 가져볼 예정이니까요. 잘 따라오시면서 오늘 따라오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가 화면 보고 바로 또 본격적으로 일목균형표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막에서도 기술적 분석이 끝판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제가 이름을 정해봤는데 실제로 맞습니다. 기술적 분석이 이것만 있어도 사실 우리가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장점이 많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일목균형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목균형표는 일본에서 개발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치모쿠 산징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제 필명이 일목산인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목균형표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도 있다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필명을 못 따서 지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에서 개발된 지표로 주가의 움직임을 다섯 개 의미 있는 선을 이용해 주가를 예측하는 기법으로 이게 중요한 거죠. 시간 개념이 포함된 지표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과 여러 가지 파동 이론들은 많이 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예측할 때 많이 활용을 하죠. 그다음에 다우 이론 이런 것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보통 미국에서 만들어진 파동론인데 이런 것의 특징은 기간, 즉 시간의 개념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파동이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지금 현재 파동이 몇 번째 파동이냐 이것을 중요시 여기지 시간 개념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목균형표는 시간 개념을 포함한 지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학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목산인이라는 필명을 가진 일본의 주가차트 전문가 호소다 고이치 씨가 독자 개발을 했고 서양의 엘리어특 파동 등의 과거의 가격과 트렌드를 중시하는 것에 비해 보시면 가격과 트렌드, 추세죠. 이거를 중요하시는 반에 일목균형표는 시간을 주체로 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점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2차적인 개념.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시간이. 보통 다른 파동이론들은 추세와 가격을 중요시 하는 반면에 일목균형표는 가격을 2차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화면에 보시는 것이 일목균형표를 세팅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를 일목산인이 개발을 할 때 왜 시간의 개념을 적용을 했느냐라고 본다면 보통 이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하루가 걸리고 그다음에 공전을 하는데 1년이 걸리듯이 모든 우주의 행동들은 그 시간에 맞춰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것을 강조를 했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굉장히 사짜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모든 우리의 인간의 사이클 그다음에 물리학에서 나타나는 사이클들은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피보나치 수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개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주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인간의 심리에 의해서 즉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움직이고 거기에 따라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 또한 시간을 영향을 받는다라고 강조를 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간이 되시면 일목산인이 집필한 원본을 살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루해요. 지루하고 너무나도 양이 많습니다.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제대로 다 읽어보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고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전략만 갖고 계셔도 충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일목균형표와 좀 비교되는 파동 이론들을 보실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죠. 사실 이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엘리어트 파동도 사실 실전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특히나 이 종목이나 시장의 파동을 활용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상승 5개의 파동, 하락 3개의 파동으로 얘기가 보통 나오죠. 그래서 1, 2, 3, 4, 5, A, B, C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 이 엘리어트 파동의 특징은 시간 개념이 없다는 거죠. 1파가 어떻게 가고 보통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1파보다 상승 3파가, 상승 1파보다 상승 3파가 몸통이 더 길다. 뭐 이런 이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 5파 이후에는 꼭지점이 들어가고 3파가 깨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면서 하락 3파가 나타나준다. 그럼 다시 엘리어트 파동의 상승 파동,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 국면에 있을 때 고점을 체크하는 방법 하락 국면에 있을 때 저점을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활용할 때 엘리어트 파동을 많이 활용한다. 그래서 한 사이클은 총 8개의 파동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고 여기서도 역시 시간 개념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오이론이죠. 다오이론 같은 경우도 불마켓, 베어마켓 상승장과 하락장을 구분을 해서 표현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엘리어트 파동보다 좀 더 단순하게 구분을 지어놓은 파동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다오이론도 마찬가지로 결국엔 파동의 길이와 이것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개념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활용을 할 땐 다오이론보다는 엘리어트 파동을 더 많이 쓰시고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 일목균형표가 특히 아시아 증시에서 더 잘 맞는다라는 전망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선물 트레이더들은 일목균형표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개념이 적용이 확실히 된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기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한번 상장을 하면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흘러가고 그거에 따라 실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선물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3개월마다 만기가 도래를 하죠. 그리고 옵션이라는 것은 한 달마다 한 번씩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으로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시간만 가지고 우리가 체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 더하기 위치와 파동에 대한 흐름들을 함께 활용한다는 것에 의해서 일목균형표를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도 일목균형표를 활용을 하면 제가 실전에서 활용을 해보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늘어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어디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거를 판단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언제쯤 파동이 상승 거래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는가 이런 것을 예측할 때 굉장히 많이 좋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종목을 목표로 잡고 접근을 했지만 내가 생각했던 목표와 생각과 다르게 가격이 움직인다면 우리가 손절매를 하거나 익절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결단을 빠르게 내릴 수 있겠지만 떨어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지지부지나게 흘러가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 오를 것이냐 말 것이냐 힘이 떨어져가고 있느냐 아니면 더 들어오고 있느냐라는 것을 판단할 때 일목균형표를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목균형표를 굉장히 좀 열심히 공부를 해보시면 실전에서 많이 활용되는 보조지표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물론 이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일목균형표도 보조지표 중에 하나라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있어서는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멘텀과 시장 분석을 함께 적용을 해서 활용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의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면요. 우선 첫 번째 전환선 이름들은 무조건 아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게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과거 9일간의 최고가, 과거 9일간의 최저가 여기에 보시면 일수가 들어가죠. 이게 이제 시간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절반 나눔 값, 기준서는 26일 값별 최고가와 과거 26일간의 최저가를 나눈 값, 후행스팬은 금일 종가를 26일 뒤로 미뤄놓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 요소로써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첫 번 또 다시 나오는 것이 선행스팬이죠. 이제 기본적으로 전환선, 기준선, 후행스팬이 깔리고 또 이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선행스팬 1, 2, 그 다음에 후행스팬, 그 다음에 구름대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선행스팬은 뭐예요? 금일의 전환선 값과 더하기 금일의 기준선 값을 더해서 나누기를 한다. 이것을 26일 후에, 되게 어렵죠? 26일 후에 기입하는 것이고 선행스팬 2는요. 과거 52일간의 최고가와 52일간의 최저가를 나누기 이한 값, 그것을 26일 후에 기입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행스팬과 선행스팬 2는요. 주가의 움직임에 26일 후에 기입을 하기 때문에 미리 앞에 구름대라는 것이 형성이 돼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사이 공간을 칠해놓는 것이 구름대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 사이를 칠하면 띠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을 구름대라고 하고 구름대는 양온과 음온이 존재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이 구름대가 선행스팬이 위로 올라가고 원이 올라가고 선행스팬 2가 하단에 있을 때 양온 그 다음에 반대로 선행스팬 2가 상단에 가고 하단에 선행스팬 1이 왔을 때는 의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온과 의문에 대해서 상승국면, 하락국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일목균형표를 활용하실 때 이것을 다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서 이해를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잠시만요. 제가 자꾸 거꾸로 돌리네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씩 쪼개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다시 전환선으로 돌아와서 9일간의 최고와 최저가를 나눈 거다라는 거예요. 더해서 나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9일 이동평균선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9일 이동평균선. 그런데 9일 이동평균선과는 조금 다릅니다. 최고가와 최저가를 나누게 되니까 중간값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중간값. 그러니까 중간값과 여러분들 평균값은 전혀 다르죠. 우리가 통계를 낼 때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20대 평균 연봉 해서 제가 이런 댓글을 많이 봤는데 왜 이렇게 다 높은 거야? 현실은 이렇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왜 그래요? 통계의 오류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고액 연봉자가 이렇게 조금 있는데 엄청나게 고액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균이 300만 원이라고 본다면 여기서 1억, 2억 받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그다음에 대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통계치가. 그렇지만 여기 금액치가 높기 때문에 이 평균값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활용하는 게 뭐예요? 중간값을 활용을 하죠. 고점과 저가의 중간이 어디냐. 이렇게 통계를 내기도 합니다. 그렇듯이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의 차이점은 뭐냐면 최고값과 중간값을 활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디테일하게 걸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평균선과 다르게 단기 추세 전환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에서는 한 번 강하게 움직였다가 찔끔찔끔찔끔 움직이면 이동평균선은 강하게 꺾이기, 이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일목균형표는 결국에는 옆으로 횡보하고 할 때는요. 거의 이렇게 횡보를 해버립니다. 똑같이 횡보를 해버립니다. 평균값과 다르게 움직이죠. 이게 결국에 기간이 길어질수록 극단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직선상으로 나오게 되고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하면서 지지와 저항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전환선을 활용해서는 단기 추세의 전환 시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전환선이 하락세가 나오다가 상승 전환이 이루어지는 자리는 추세의 전환 전환 시점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 추세를 우리가 활용하는 데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타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활용을 하시기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단기 추세의 한계로 변화에 민감하다는 거죠. 이거는 꼭 전환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기간이 길면 길수록 신뢰도는 높아지죠. 신뢰도는 높아지고 기간이 짧을수록 신뢰도가 짧아지는 것은 일목균형포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환선 돌파와 또는 지지자리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 돌파를 하는 자리 또는 여기서 지지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렇게 맞닿는 자리가 나타나주게 되거든요. 이런 자리가 매수 타이밍을 활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환선을 이렇게 한번 보실 수 있겠고요. 사실 전환선은 저는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래량과 장대양봉, 그 다음에 윗고리 이 기법을 말씀드릴 때도 이 기법이 스켈핑은 아니거든요. 보통 스켈핑은 그날 당일 매매로 끝내는 경우가 스켈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진 않죠. 우리가 보통 짧게는 2, 3일, 좀 더 오면 5일 정도는 지켜보기 때문에 스윙 전략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스윙 전략에 있어서 전환선은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전환선을 저는 개인적으로 쓰진 않지만 그래도 특히나 선불 트레이더분들 같은 경우는 분봉에서도 전환선을 많이 활용을 하고 틱차트에서도 전환선을 많이 활용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건 기준선입니다. 과거 26일간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나누기 입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한 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26일이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의 추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중장기 추세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횡보하는 국면에서 힘의 응집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또 26일 이동평균선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26일 동안 계속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캔들을 그려서 대충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였다.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준선은 뭐냐면 최고가와 최저가만 중요해요. 나머지 안에서 움직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이 딱 그어졌죠. 최고가와 최저가. 하지만 26일 안에 이 고가와 저가를 뚫고 가지 않으면 이 기준선은 어떻게 돼요? 그냥 일자로 차트가 그려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자잘한 시세에 대한 것은 반영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기준점이 26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26일이 흘러서 27일차에 들어가서 여기가 사라져버리면 여기서 사라져버리면 이게 없어져 버리겠죠. 그럼 고가가 어디로 바뀌어요? 이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변화가 이렇게 생기게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박스권으로 흘러갈 때 흘러갈 때는 기준선이 옆으로 횡보를 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횡보를 하죠. 그런데 급격한 시세가 나타나게 되면 거기서 변화가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변화가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 주가가 상승을 해서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26일이 흘러가서 곡점과 저점의 변화가 생겼을 때도 이 급격한 변화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적용이 돼서 우리가 뭐예요? 횡보면에서 힘의 응집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선보다 활용도가 높으며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캔들의 기준선 돌파 자리 이 자리죠. 전환선과 기준선의 골든 크로스 자리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특히 추세를 파악할 때 굉장히 용이하고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도 활용이 용이한데 골든 크로스 자리에서 매수가 이루어지고 전환선을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이탈하지 않는 자리에서 결국에는 이 박스권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면 상세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시세에 대한 것을 자동적으로 이 수식에 의해서 상세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탈이 나오는 자리에서 매도가 이루어지면 그 전에 우리가 선행하면서 움직이는 경향들을 보이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극적인 변화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극적인 변화가 시간에 의해서 발생한 것일 수도 있고 뭐예요? 시세에 의해서 변화가 발생한 것일 수도 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점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준선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기준선 지지대를 활용해서 이동평균선과 함께 보시면 훨씬 더 신뢰도를 높여나갈 수 있겠죠. 이미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해드리면 응용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응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활용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보시면 좋겠고 지금 보시면 돌파 자리, 이탈 자리, 다시 재돌파 자리 이런 자리도 볼 수 있겠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준선과 전환선의 골든 크로스 자리 이렇게 제가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와 장기에 대한 추세 자리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용이하다고 볼 수 있겠죠. 보시면 전환선 같은 경우는 9일 기준이다 보니까 좀 더 이동평균선에 가깝죠. 그렇지만 기준선은 이렇게 일자로 보통 일자로 나타나는 데서 전환선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9일이기 때문에 시세가 좁게 움직이더라도 9일이라는 캔들이 지나가게 되면 저점과 고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다. 그래서 이걸 두 가지를 활용을 하신다면 골든 크로스와 지지저항대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런 자리죠. 지지대를 보여주는 자리. 굉장히 오랜 기간을 횡보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지지를 해주는 것이 확인이 되니까 이런 자리에서 깨지지 않고 움직이면 힘이 응집되는 흐름들. 그러니까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A라는 종목을 공략을 해서 잡아놨어요.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종목이 차라리 떨어지거나 올라가버리면 우리가 정리가 될 텐데 횡보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기준선이 이탈이 나올 수 있어요. 횡보하는 자리에서. 왜냐하면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이탈이 나오게 되면 그 자리에서는 어떻게 돼요? 힘이 떨어졌구나라고 판단해서 손절매를 활용할 수 있고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 여전히 힘은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데 있어서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목근용표가 상당히 좀 매매한 데 있어서 활용도가 높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자리 지금 사퇴 화면으로 보시는 거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지부진하게 횡보하는 모습이지만 이탈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결국에 다시 올려놓고 기준선 따라가고 다시 고정을 높여놓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주니까 추세 상승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후행스팬이죠. 금일 종가를 26일 전에 기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쉽게 말해서 1일 평균 그러니까 1일 가격선을 이렇게 그려놓잖아요. 이렇게 그려놓잖아요. 이거를 26개 캔들 뒤로 미룬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죠. 단순한 거고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현재 추세의 강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행스팬이 캔들 밑으로 내려오면 그러니까 여기서 전 차 캔들을 뚫고 갔냐 안 뚫고 갔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파악할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매물이에요. 매물. 매물. 왜냐하면 현재 가격이 과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강의를 해드렸을 때 어떤 게 있었었냐면 지지와 저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박스권을 움직이고 올라가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지지저항선을 그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지저항선을. 그러면 여기에 고점이 한 번 형성되는 것은 그다음부터 여기를 한 번에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다? 전에 매물에서 물린 수급이 있으니까 여기만 올라오면 팔고자 하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또 여기 저점에 내려오면 또 사고자 하는 흐름이 나타나주면서 박스권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을 소화하는 행보를 보인 이후에 소화가 다 되면 넘어가게 되고 이 넘어가게 된 자리가 저항에서 이제는 지지로 변환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이거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가격이 과거 26일 캔들에 어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라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 상승, 이 세 개의 캔들의 상승이 이 자리만 봐서는 별다른 의미를 못 느끼겠지만 우리가 26일 전으로 돌려보니까 과거의 매물대를 뚫고 가는 흐름들을 보여주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훨씬 더 주가가 가볍게 움직이는 흐름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후행 스팬이 캔들을 돌파, 상승하는지 자리에서 상승 변곡점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매물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행 스팬만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전환선, 기준선을 접목하여 활용을 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후행 스팬도 사실 많이 활용이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수치를 다 바꾸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기준선 26일, 전환선 9일 이렇게 활용이 되죠. 그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배우겠습니다만 선행 스팬2 같은 경우 52일간이거든요. 52일간을 26일 앞에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기간은 우리가 HTS에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 변화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후행 스팬을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다음 또 그림을 보시면 이런 거죠. 보시면 여기 하락세죠. 우리가 이 하락세로 볼 때는 그래도 이 자리를 지지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지지 저항에 의해서 그렇지만 후행 스팬에서는 지금 보시면 전환선과 기준선을 둘 다 이탈하는 자리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과거의 상승 패턴의 매물들이 깨져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더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후행 스팬이 하단 크로스 즉 캔들을 뚫고 가기도 하고 기준선과 전환선을 뚫고 가는 흐름이 나타나 줄 때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여기서도 우리가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 주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가 아까 그 자리거든요. 여기 이탈됐을 때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오는 모습들 후행 스팬이 이렇게 착 꺾여 내려와 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후행 스팬은 안전장치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전환선과 기준선을 활용을 하고 당연히 여기서도 중요한 건 캔들의 실질적인 추세나 이런 것도 보셔야 되지만 후행 스팬을 통해서 안전장치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을 살펴봤는데 사실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9일선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26일선을 가지고 나누기를 한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여러 가지 찾아보도 정말 내용들이 많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설명한 사람이 많아요. 제가 교육에 방점을 둔 부분은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면 파동의 개념과 시간적 개념을 적용을 했다. 우리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적인 것을 잘 활용하신다면 훨씬 더 우리가 매매를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 현재 주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기 전환선과 중기 기준선 위치 파악 후 후행 스팬을 활용한다. 여기도 나와 있죠. 일단은 전환선, 기준선을 더해서 후행 스팬을 활용한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 돌파, 이탈을 통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는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행 스팬 원투와 구름대, 선행 스팬을 적용한 게 구름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도 좀 배워볼 거고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앞에 내용을 다 이해를 하신 후에 이 일목균형표를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단에 제가 자막이 나오면 여러분 노란톡을 통해서 좀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시 보기를 또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여코드는 밑에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고 3258번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만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 안내 방법이 문자로 전송이 되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온라인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 공개 방송은 장중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진행이 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죠. 제가 중점을 두는 것은 일단 우리 단기 트레이딩 대량 거래와 거래량, 대량 거래와 윗고리를 가지고 종목을 공략을 할 겁니다. 실전에서 공략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전에 한번 활용해 보십다. 나도 매매 한번 해보십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까지 8강까지 해드렸던 강의들을 대집합해서 다 모아서 어떻게 시장에 적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긴 시간 동안 함께 좀 진행을 해볼 거니까 노란 톡에 들어오시면 바로 제가 방송을 오픈했을 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일목근영표 1를 통해서 일목근영표에서 배워봤는데요. 다음 시간 2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영화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